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채널 홈 꾸미기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였습니다. 본인의 채널을 이동합니다. 지금 제 채널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 회행한 자매 사이트 헤이디 라이프로 가서 처음부터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홈 메뉴는 방문자들에게 채널을 홍보할 수 있는 코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채널을 이동하면 홈 상단에는 채널 아트와 관련 링크가 있고요. 채널 맞춤 설정과 유튜브 스튜디오로 갈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 아래로 홈, 동영상, 재생 목록, 채널, 토론 정보 라는 탭 메뉴가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으면 토론 메뉴가 커뮤니티 탭으로 변경되면서 각종 공지사항과 말 그대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이 생깁니다. 홈을 누르면 나타나는 재생 목록을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채널마다 보이는 동영상 목록 등이 다릅니다. 그럼 화면 위에서부터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맞춤 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제 채널 아트의 커서를 이동하면 우측 상단에 글쓰기 아이콘이 나옵니다. 거기를 클릭하면 링크 수정과 채널 아트 수정 메뉴가 나오는데요. 채널 아트 수정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링크 수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5개 정도 관련 소설 링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맨 아래에 보면 맞춤 링크 메뉴 보이시죠? 이곳에서 링크를 적으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채널을 넣은 후 완료 버튼을 누르니 바로 추가되었죠? 우측 상단에 보면 유튜브 표시로 마찬가지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홈 메뉴를 꾸며 보겠습니다. 홈 메뉴를 이동하면 재방문자 구독자용과 신규방문자 구독자용 탭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재방문자 구독자용에서 콘텐츠 추천을 눌러 나오는 동영상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재생 목록을 선택했고요. 표시되고 싶은 제목을 적어준 후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밑에는 추가 버튼을 눌러서 계속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제 신규방문자용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추가 버튼을 눌러 이 페이지에 표출되고 싶은 재생 목록을 계속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방문자용에는 채널 예고편이 있는데요. 신규방문자들에게 채널에 대한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 동영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유튜브에서는 예고편은 새로운 채널 방문자에게 표시되는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채널에 대해 설명하면서 방문자의 구독을 유도하는 짧은 동영상을 선택하세요 라고 공고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르면 채널의 각종 정보 표출에 대한 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간혹 채널의 구독자 수가 안 나오는 채널을 방문하신 적 있으시죠? 여기서 설정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메뉴를 클릭하면 표출도는 동영상의 정렬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메뉴를 둘러벌면 설정하시는데 무리 없으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IT 컴퓨터 유튜브 관련 정보를 일주일에 한두 편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 홈 꾸미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